오늘 함께 은혜 받고 우리 삶 속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납비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때가 아진 아침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는 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에 빛이 오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래 신로함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신로함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신로함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오늘을 살면서 과거에 붙잡혀서 사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올 때 무엇을 내가 잘못해서 이러한 문제가 왔나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틀린 생각은 아니지만 보금적인 생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제와 사건을 주실 때 과거에 붙잡혀 있으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발견하고 미래를 준비하라고 문제와 사건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문제가 오면 생각이 과거로 돌아가면서 상처에 잡혀 있었는데 이렇게 과거에 붙잡혀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못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모리야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수양을 보면서 여우와의 이래라는 응답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문제와 사건 속에서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속에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문제와 사건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라는 시간표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우리 29장 11절 말씀을 보면 여우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오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코로나19 속에서 현장에 많은 어려움이 왔는데 저는 작년 8월 달쯤에 강단에서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 선포될 때 코로나19는 어려움과 재앙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줌으로 온라인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온라인 속에서 줌으로 사역한다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우리 코로나를 통해서 4차 산업혁명들이 우리의 사역 속으로 들어오게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가 전혀 몰랐던 사역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또 새로운 눈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문제와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또 신로함의 응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우리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엠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바꾸어야 할 눈입니다 첫 번째, 바꾸어야 할 눈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낫비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이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꾸어야 할 눈 속에서 가장 먼저는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연히 길을 지나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는 우연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있는 필연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24시를 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반복되어져 가는 일상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반복되는 시간이 아니라 영세 전부터 작정된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작정된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또 옆에 있었던 제자들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래된 율법 체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이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하여 이렇게 되었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말씀이 누구의 죄로 인하여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문제 속에서 과거에 메어있는 율법주의를 가지고 원인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남을 비판하는 정제의식에 빠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와 사건을 가지고 과거에 빠져 있거나 또 남을 판단하는 정제의식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미래와 사명을 찾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응답으로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주의와 과거에 얽매했었던 그 눈을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보금적인 눈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소경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소경을 말씀하셨습니다 요원복음 9장 35절에서 41절 말씀을 보면 오늘 치유받은 이 맹인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로 오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데 그 옆에 있었던 바리세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이 그리스심을 모르는 영적인 소경이었습니다 이렇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은 당연히 영적인 소경이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영적인 소경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보금을 깨닫지 못하고 강단의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또 어떠한 사람이 영적인 소경인가면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영적인 소경인 것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상처와 또 잘못된 기준과 영적인 무감각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는 영적 상태 속에 있는 사람이 영적인 소경인 것입니다 이렇게 상처와 또 자기 동기와 또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이 들리지 않고 또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소경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문제와 사건 속에서 과거에 얽매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서 문제를 응답으로 바꾸는 우리 전도자들의 지기를 예수 그리스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신로함의 응답입니다 두 번째는 신로함의 응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으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래 신로함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신로함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빛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둠 속에 빛을 비추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영적인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 영적인 어둠 속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로 오셔서 생명의 빛을 비춰 주신 것입니다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고 또 참 왕 되신 그리스로 오셔서 어둠을 갖다 주는 사단 마귀의 세력을 박살내 주시고 참 선자 되신 그리스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빛의 자녀가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로함의 응답이란 것은 영적인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었던 맹인 같은 우리가 그리스를 통해서 빛이 임해서 눈이 환하게 열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들어서 이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신로함으로 보내셨습니다 이 신로함이란 것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신로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장소와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고 또 예배 드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또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내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내가 나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옥의 보냄을 받은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동안 세상을 살면서 몰랐던 영적인 비민들과 하나님의 계획들이 보여지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 시간이 신로함의 시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고 나서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러한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8절입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이었던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원하는 자가 아니냐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또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건을 자기 말은 이 맹인은 내가 그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나면 정말로 그리스오의 빛이 임하면 얼굴 색깔이, 얼굴 빛깔이 달라졌다고 말하듯이 오늘 이 맹인이 당순히 눈이 떠졌다고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몰라볼 정도로 환해졌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신로함의 증인인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필리핀에 가서 감옥에 있었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었던 현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정말 복음을 받고 전도자가 되어지니까 저도 한 1년 만에 줌으로 얼굴을 이렇게 보았는데 처음에는 같은 사람인가 할 정도로 얼굴이 너무 좋아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복음이 얼굴로 나타난 증인인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를 알아보고자 그 지역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고 물어보니까 한참을 생각하다가 저 교회에 가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했던 사람이 왜 저 교회가 좋으냐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다른 교회는 잘 모르겠는데 저 교회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올 때 얼굴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어서 저 교회를 가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예배의 시간이 신로함의 시간이 되어지고 신로함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이 신로함의 응답을 받는 성도님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이 신로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신로함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과거와 상처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과 미래를 보는 눈이 열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그리스를 붙잡고 또 우리가 있는 현장을 변화시키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님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